아... 아... 이게 안 말려야 돼요 진짜 잘 말리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겨울에는 찬물에 훅 말려버리니까요 그럴 경우에 장수기가서 미지근한 물이 떠오버려야 돼요 날 추우면 진짜 데칼도 잘 안 붙어가지고 진짜... 네 눈썹이 또 올라가는지 처지는가 안 처지는가 그 차이가 좀 크니까 생각보다 눈썹을 앞쪽으로 붙여야 되더라고요 아... 좀 더 안쪽으로 먹어들어가네요 약간 밑으로 처지게 하셨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... 이게... 쭉 밀려올라 그러니까... 물 빌 때가 제일 짜증나요 진짜 아... 면봉으로... 주변 애들이 슥슥 흡수하시고 가셔서 예... 그렇게 하시죠 만나고... respir pensa 마 Marcus 와... 안좋다.... 감사합니다.